에... 잘 따라해보세요 네 성대를 조이십니다 에...하... 네 조였어요 꽉 진다는 느낌으로 하... 에... 에... 안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예...안녕하세요 그러면 성대만 쪼이고 숨을 넷 베텨볼게요 하 o... 어 좀 야한... 그러면 제가 박균혜 대통령님 어 예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가르쳐 볼게요 친해하는 이성현씨 친해하는 이성현씨 사형입니다 어짜껏 느낌 나오는데 친해하는 이성현씨 사형입니다 아 이거 맞아요? 이거 맞아요? 네 맞아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청종민입니다 청민씨 사형입니다 이성현 성대모사가 하나 늘었다